정말 새로운 맛이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? 왜? 얘 이거 만드는 것도 알려줘봐 해갖고 뒷집 할머니랑 먹어야겠다 이거 어렵니? 아뇨 간단해요 내 입에는 부침개보다 낫다 언니 전 떡볶이보다 맛있어요 그래? 다음에 내가 또 해줄게 너무 맛있다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봐 많이 먹어 덕분에 응모있네요 무개념 무대책인데 인간성 하나는 좀 봐줄만한 것 같기도 하고 뭐야? 누가 내 욕하나? 아 간지럽 아플라톡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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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물질 내가 바람물질 봐 아주 대놓고 욕을 했네 했어 어휴 야 과외 내가 시험때문에 꾹 참는다 시험만 끝나면 아주 굿바이야 굿바이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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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